국립부경대학교와 BNK금융그룹 동서대학교는 7일 오후 부산은행 본점 20층 대회의실에서 디지털금융 인재 양성을 위한 글로컬 산학협력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장영수 총장과 빈대인 회장, 장제국 총장은 이날 협약을 통해 부산 지역 산학년계형 금융교육 인프라 구축과 상호발전을 위해 협력합니다. 부경대와 동서대에 공동학위를 수여하는 첨단학과 디지털금융학과가 내년에 신설됨에 따라 새 기관은 산학년계형 금융교육 지원을 통해 부산 지역 디지털금융공학 전문인력 육성의 협력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이 학과에 입학하는 부경대와 동서대 학생들은 양대학에 오가며 강의를 듣고 학점을 취득하고 BNK금융그룹의 산학년계형 금융교육 지원을 통해 디지털금융중심지로 도약하고 있는 부산의 핀테크 전문인재로 성장할 수 있게 됩니다. 이를 위해 BNK금융그룹은 사내 전문가를 산학년계 교육과정의 개발 및 운영을 위해 적극 지원하고 양대학은 BNK금융그룹 재직자를 대상으로 석박사급 학위과정 교육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 각 기관은 디지털금융공학 연구 활성화를 위한 연구 및 협력과제를 지원하고 공동학술대회 개최 및 대학 내 혁신성장기업을 대상으로 한 설명회와 맞춤형 컨설팅 등을 지원합니다. 각 기관은 기관 간 협력은 물론 지역금융의 발전과 금융교육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해 타 기관들과의 협력을 확대하며 지역과 현장 중심의 학습 운영체계를 구축해 미래 산업을 선도하고 세계에서 활약하는 글로벌 인재를 양성하는데 시너지 효과를 얻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